네, 케이스타 라이브 시작합니다. 오후짱 유독 궁금한 그 종목, 팩트체크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급 중 함께해 주실 두 분 바로 모셔보도록 하죠. 오늘은 프레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 반종민 소장,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모처럼 웃으면서 오늘은 좀 방송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후짱에도 그래도 탄력 잘 유지해주고 있는 시장인데요. 과연 지금 이 시각 또 어떤 종목들이 크고 작은 이슈로 치고 올라오고 있는지 첫 번째 인급 중 바로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어제부터 심상치 않았습니다. 장비주들에 대한 순환 상승 속에 오늘 무려 23% 급등이 나오고 있는 YIK 살펴봅니다. 한미반도체 가구, 테크윈 가구, 테스, DIT, DI, 유니셈까지 확장이 되더니 어제부터 YIK까지 올라서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장비주들이 우후죽순 올라서고 있는데요. 순환 상승 속 YIK가 다른 장비주들과 비교를 했을 때 어느 정도의 우선순일까요? 일단 굉장히 메리트는 큰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결국은 이 기업의 경우에는 국내 유익의 웨이퍼 테스트 업체다 보니까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는 것이다 말씀드리겠고 특히 삼성전자와 연관성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주요 주주가 삼성전자이긴 한데 여기에 따른 기대감이 결국은 삼성전자 쪽에서 테일러 씨의 투자를 본격함에 따라 영향을 크게 받는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금요일 이렇게 상승하는 이유는 뭐냐면 리포트가 하나 나오긴 했습니다. 그래서 HBM 경쟁 심화가 한국 장비사들에게 기회 요인이 될 것이라는 증권가의 전망이 나왔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기대감이 상당히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웨이퍼 테스트 수혜주로서 동사와 DI를 꼽았는데 굉장히 여기에 대한 포인트를 봤을 때는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영역은 충분히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DI 뽑고 그다음에 YIK를 뽑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주가상으로. 그렇다 보니까 지금은 반도체 장비에 대해서는 삼성전자와 연관된 기업들은 계속 수납매적인 표현들을 노출시키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특히 삼성전자와 낸드 웨이퍼 테스터에 대해서 공동 개발을 했던 이력이 있다 보니까 더 시장에서 세게 부각을 받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YIK의 경우에는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좀 더 남아있기 때문에 기존에 좀 보유하셨던 분들은 계속 좀 가져가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만약에 여기에서 추가 관련된 투자 포인트를 좀 지는다 하면 동사의 자회사가 또 있습니다. 그 동사의 자회사가 그 샘CNS거든요. 그 기업도 같이 좀 주목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 차트의 흐름도 그렇게 나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YIK를 좀 놓쳤다 하면은 샘CNS도 같이 좀 주목을 하고 접근을 해보셔도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규 매수는 다소 좀 부담스러운 단계 급등이기는 하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보유자의 관점. 그러면 이제 상대적으로 덜 오른 계속해서 장비주라든지 다른 쪽에서 찾는 전략도 계속 유효하겠네요. 아마 계속 이러한 흐름들이 계속 노출이 될 거기 때문에 지금은 순환매적인 흐름들을 봤을 때는 충분히 다른 쪽에서도 기회가 있다 보니까 이 점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지금 반도체 장비 특히나 HBM뿐만이 아니라 AI 반도체로 확장되는 종목들이 순환 상승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중에 내가 어떤 종목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내 종목이 아직 오르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내 차례가 올 수 있다라는 거죠. 일단 급등한 YIK는 보내주고 자회사에 대한 관심뿐만이 아니라 추가 상승 여력에 대한 긍정적인 분석으로 보유자의 보유 관점 말씀 주셨습니다. 이번엔 두 번째 인급종입니다. 이 종목도 오전부터 급등하고 나서 계속해서 탄력 잘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펩트론 살펴보죠. 오늘 바이오주 전반적으로 흐름이 좋고요. 그 안에서도 비만 관련한 종목들이 펩트론의 급등과 함께 동반 상승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일라이 릴리, 노보논 디스크 다 갈 때도 우리 국내 비만 치료제주들은 묵묵부답이더니 오늘 유독 급등이 나오고 있는 이유는 뭔가 개별 뉴스가 있습니까? 계약이 임박했다라든지. 특별한 이슈보다는 일라이 릴리가 비만 치료제의 재바운드, 이 부분이 무수면, 그리고 무후흡증에 관리는 유효성을 획득했다라는 이슈가 단기적인 수급을 개선시키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비만 치료제 수급들이 굉장히 양호한데 펩트론이 가장 강하고요. 대화제약, 한미약품, 올릭스, 인벤티지 랩, 3%에서 5%대, 대화제약이 12%대 상승을 하고 있지만 가장 큰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는 건 펩트론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유가 지난해 상반기 이후, 그리고 올해 연초에 주주총회에서에 대한 리뷰를 확인해보면 최근에 조기 라이선스 아웃에 관련된 기대감들, 지난해 하반기에 일라이 릴리나 또는 노브너디스코와 텀식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었는데 과연 계약까지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는 기대치들은 많이 채택화된 측면들이 있었지만 여기서 지속적으로 GLP-1에 대한 수용체, 그래서 이게 갖고 있는 약물에 대한 전달체에 대한 획기적인 기술, 그럼 현재 주에 1회 우리가 주사를 맞고 있는 부분들을 1개월 이상 지속해 줄 수 있는 장기 지속형 주사제에 대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펩트론의 라이선스 아웃 기대감들이 오늘 수급 유의평가로 반영되고 있는 흐름들이 아닌가를 보고 있기 때문에 아직 확정된 사항들은 아니지만 주주총회 리뷰 안에서에 대한 힌트를 우리가 감안해봤을 때 1분기 이내에 라이선스 아웃 할 수 있다는 소식들이 오늘 수급을 개선시키는 요인이 아닌가를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이슈에 따라서 트레이딩이 유효한 건가요? 일단은 이거는 확인되지 않은 부분을 단순한 기대감만 갖고 우리가 매수할 수는 없고요. 다만 전반적인 바이오스 섹터가 금리 인하의 기대감들이 쇠퇴된 환경에서 투자 심리에 관련된 억제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는 측면 그리고 추세선 같은 경우에도 지금 2만 5천 원대를 이탈했던 이후에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아직은 추세를 완벽하게 회복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현재 구간 안에서 241선을 좀 강하게 유지해준다면 여기서 추가적인 어떤 라이선스 아웃 기대감들이 가셔야 되는 측면 안에서는 오히려 추가적인 상승 탄력은 좀 가능하겠다고 보여지지만 저는 현재 구간은 조금 더 가져가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급등 이후에 연속성을 가져가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을 할 필요가 일단 보유에 대한 관점 그리고 과연 기술 수출이라든지 계약이 좀 임박한 것인지 일단 기대감으로 오늘의 급등이 나오고 있는 펩트론에 대한 진단까지 들어봤습니다. 계속해서 과연 또 이 시각에는 어떤 종목들이 VI가 발동되고 있을까요? 11시 경쯤에 또 S바이오메드가 우리 많이 살펴봤던 인급증 종목이었는데 좋은 움직임 사악과 잘 지켜내고 있고요. 지금 또 현 시장 분위기까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미정 캐스터 네, 시황센터 권미정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 오후 들어서도 굳건한 상승세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의 사자세 1.63% 상승, 2626선을 지나고 있습니다. 12시 경에는 장중 고점을 형성하면서 2630선을 넘어가기도 했습니다만 지금은 2620선 후반대에서 안정적인 흐름이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양 주체가 시장을 매수하면서 2%가 넘는 강한 흐름이 이어오고 있습니다. 환율과 유가가 하향 안정화되면서 오늘 850선까지 올라온 코스닥입니다. 오늘 11시경 환율이 가파르게 내려가면서 15원 넘게 하락하기도 했는데요. 전 세계 외환당국에서 달러 강세에 우려를 표하면서 역에서 달러 매수 포지션 청산이 쏟아졌기 때문입니다. 현재 환율 어제보다 13원 50전 내려서 1373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VI가 발동된 종목들 확인해보겠습니다. 변동성 완화 장치라고도 불리죠. 단기간 내 주가가 변동할 경우 잠시 거래가 정지되거나 단일가로만 매매할 수 있게 전환되는 건데요. 오전장과 오후장 특징적인 VI 종목들 확인해보겠습니다. 오늘 전력 설비주와 전선주들 오전장에 이어서 오후장에 더 탄력을 보이려는 걸까요? 1시가 가까워지면서 세명전기와 LS, 또 제1전기공업이 상승 VI가 발동되면서 섹터에 힘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현재 제1전기공업이 19% 급등하고 있고요. 세명전기와 LS, 각각 15%와 10%대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조선주들 흐름 좋죠. 고한율이 조선산업에는 호재인 데다가 견조한 발주로 업한 개선이 지속될 거란 긍정적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조선업계가 고부가 선박인 LNG 운반선 수출 500호를 달성하는 신계록을 세웠는데요. 현재 하나올션의 주가는 14% 급등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특징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제주 맥주와 와이뉴 통사 나라셀라, 또 국순당 등 주류 3총사의 움직임이 특징적입니다. 세 종목 모두 12시경을 전후해서 상승 VI가 발동이 됐는데요. 제주 맥주는 어제 25% 급락하면서 변동성이 컸고요. 또 국순당도 12시 30분경 상승폭을 다 반납했습니다. 상승과 하락이 큰 만큼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라면서 소개합니다. 지금까지 시황과 VI 특징주 전해드렸습니다. 오후장 늘어서 전력과 조선주들에 대한 빨간불위에 더욱더 짙어지고 있는 상황이네요. 계속해서 VI가 발동된 이후 탄력 가져가는 세 번째 인급 중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도 인기 급상승하고 있는 종목, 오늘 미국의 중국 대리기 속에 철강 알루미늄 주들 강화구, 그리고 조선과 바이오 섹터까지 반사의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바이넥스, 과연 미중 갈등 수혜 이슈로 조금 더 힘이 지속이 될 수 있을지, 아니면 단기 하루 급등에 그칠지 진단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넥스 하면 에스티팜 삼성바이오랑 같이 묶어서 이 이슈에 좀 움직이잖아요. 오늘의 급등이 좀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의미는 있다고 생각이 들다 보니까 좀 더 가져가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 이게 좀 아이러니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에 대해 철강 관세에 대해서 상향 가능성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서 반사 수혜, 그리고 최근에는 앨런 장관이 중국 다녀오면서 태양광에 대한 반사 수혜, 그리고 이제는 여기에 바이오 쪽까지 반사 수혜가 지금 부각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업의 경우에도 결국은 국내 CMO 기업으로 유입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다 보니까 결국 지금 매수세가 좀 나와주는 것 같은데 사실 이 기업의 경우에는 지금 이 특징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셀트리온과 굉장히 바이오 시밀러 관련된 내용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기대감이 아직까지 좀 남아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환율이 어느 정도 하락세를 보여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제약 바이오 쪽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기업의 경우에는 반사 수혜에 따른 게 첫 번째 포인트였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직까지는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을 봤을 때는 결국은 셀트리온과 관계를 따졌을 때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좀 더 남아있기 때문에 기존에 좀 보유하셨던 분들은 좀 더 가져가 봐도 되는 타이밍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그 반등을 이용해서 비중 조절이 필요한 건가요? 일단 여기에서 만약에 급상승을 한 번 더 하게 되면 그때는 좀 비중 조절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를 말씀드립니다. 그럼 미중 갈등 속에 조금 더 확장돼서 좀 더 추가 상승에 대한 여지를 가져갈 수 있다. 지금 바이넥스는 보유자에서는 좀 유효하긴 하지만 신규 매수에 있어서는 그 매력도는 어느 정도인가요? 신규를 만약에 접근을 하신다 하면 적은 비중이면 충분히 가능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벤트 플레이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방송을 계속 좀 시청을 하시면서 그 이벤트 타이밍을 좀 노리고 접근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한국경제TV를 자꾸 봐주셔야 된다라는 말씀드립니다. 홍보까지 해주시는군요. 지금 시장 분위기 속에 미중 간의 갈등이다? 그렇다면 사실 지금 강하게 더 치고 올라오는 쪽이 조선이기는 한데 지금 바이오 쪽에서도 확산 기대감을 가져가는 바이넥스의 경우에는 추가 상승 여력은 유효하다. 보유는 유효하지만 조금 더 반등이 강하게 나온다면 비중 조절도 좀 염두에 두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같은 맥락에서 또 움직이고 있는 종목입니다. 오랜만에 반등에 나와서 인급종 종목으로 꼽아봤습니다. 더 이상 환하게 하지 마라. 좀 웃음을 줄 수 있을까요? 환화 솔루션. 오늘 7% 급등입니다. 한화큐셀이 미국의 양면형 태양광 패널에도 중국산 관세 부과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것이 수용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강세입니다. 좀 웃을 수 있을까요? 더 이상 환하게 하지 않고. 네, 공교롭게도 어제 2만 4천 배학원 52조 신저가를 기록하고 난 이후에 오늘 7%대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 양면형 패널에 관련된 관세 철폐 부분을 제외시켜달라는 요청 이 부분을 미국 정부가 좀 수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커진다라는 기대감들이 수급 효과를 좀 개선시켰지만 1분기 실적에 관련된 우려감들은 조금 더 남아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체 매출은 9.9% 정도 감소가 좀 예상되고 있고 1분기 영업이익이 적자 전환이 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공급 과잉 여파 이 부분은 올해 상반기까지에 대한 중국 수출 규제 부분까지가 허용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하반기부터는 중국산 저가 패널과 웨이퍼가 공급되는 부분들이 원천적으로 좀 제한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 요인들 이 부분을 좀 감안한다면 하반기 실적 개선은 좀 이뤄지겠지만 상반기까지는 한화 솔루션이 굉장히 실적적인 측면에서의 고전이 좀 고전이 좀 심화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좀 공교롭게도 실적을 모두 추정하더라도 지금 지난 4월 기점에서에 대한 주가 낙폭이 굉장히 좀 컸다라는 관점 이 부분은 IRA에 관련된 규제 철폐 미국의 대선 불확실성에 관련된 리스크가 아직까지 투자 심리를 크게 좀 극대화시키지 못하고 있는 억제 요인으로 좀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가장 큰 관건이 미국 대선 리스크가 좀 가장 크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한다면 한화 솔루션의 어떤 투심 회복은 다소 좀 시일이 좀 걸리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오늘의 반등은 긍정적이나 조금 보수적인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미중 갈등에 따른 반사액에 대한 기대를 무처럼 바닷건에서 강한 반등이 나오기는 했는데 연속적인 반등을 기대하기보다는 업황과 그리고 실적까지 체크를 했을 때는 아직까지는 이라는 또 보수적인 전략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사실 미중 갈등 속에 철강 알루미늄 관련주들이 좀 강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다 윗고리를 다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어요. 스틸 붙은 종목들이라든지 알미늄 붙은 종목이라든지 포스코 홀딩스는 그래도 탄력이 괜찮은데 여기도 단기 이슈로 봐야 되나요? 일단 단기 이슈로 좀 체크를 하시는 게 뭐냐면 일단 우리나라는 철강 커터제를 좀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관세 3배 인상 추진에 따른 내용을 부각받기에는 아직까지 좀 어렵지 않나 보고 있고요. 포스코 홀딩스의 경우에는 그나마 좀 나은 게 뭐냐면 지금 리튬 가격 하락에 대한 내용들이 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같이 여기에 대해서 같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봤을 때는 포스코 홀딩스는 그래도 좀 기회가 있지 않을까 그런데 나머지 기업들의 경우에는 좀 차이시연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리튬 가격도 좀 반등세,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에 따른 좀 긍정적인 방향이 있기는 하지만 스틸과 알미늄, 테마격으로 움직였던 오늘의 이슈로 상승률 상위에 랭크됐던 종목들은 일단 테마는 테마답게 보고 단기 이슈에 또 그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철강과 알미늄, 그리고 태양광에 있어서는 오늘의 좀 이슈는 단기적으로 그칠 가능성 염두에 두면서 과연 그 이슈가 조선주에는 긍정적으로 미칠 수 있을지 잠시 후에 판정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급종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죠. 지금까지 반종민 소장 그리고 변영인 대표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각 코스닥 시장은 사실 강세권에서도 다소 좀 등락에 있습니다. 오늘 일제히 또 반등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일부 차익실현과 비중 조절도 같이 또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계속해서 환율이 안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가운데 코스피, 코스닥 1.6%, 2%대 그래도 모처럼 반등다운 반등을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다른 아시아 증시 대비로도 조금 더 강한 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 시장에서도 불안불안한 움직임 IT를 중심으로 나왔었는데 아무래도 어제 선제적으로 장 막판에 반영한 데 따른 오늘은 미 국채금리의 하락이라든지 달러 강세가 완화됐던 부분을 긍정적으로 반영을 하면서 일제히 상승에 나서고 있는 시장입니다. 지금 오후장에는 그동안 좀 조정폭이 컸던 전력 관련주들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확실히 조선 섹터의 힘이 강합니다. 오전부터 계속해서 올라오기 시작해서 한화오션을 필두로 해서 더 상승폭을 키우고 있는데요. 지금 이 시각 데이터를 통해서 또 어떤 종목들이 포착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빅데이터로 본 증시, 뉴욕미 캐스터가 정리해드립니다. 빅데이터로 살펴본 증시는 어떨까요? 오후 1시 기준 시가총액 1천억 원 이상 기업 가운데 거래량 상위 종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고대 역폭 매물이 경쟁 심화에 따른 수혜가 기대되면서 오늘 반도체 관련주, 특히 공정에서 기술력을 갖춘 장비사들의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거래량 최상위 YIK가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500% 넘게 거래량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두 자릿수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견제하기 위해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를 3배 이상 인상하는 강한을 추진하면서 오늘 철강 관련주부터 비철금속 알루미늄 관련주들이 강한데요. 거래량 상위에도 조일 알미늄이 3,200만 주가 넘는 거래량을 기록하면서 상위 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신스틸의 경우 무려 7,200% 넘게 거래량이 급증했습니다. AI 전력 수요 급증에 따른 실적 기대감 속 전선과 전력 설비주들의 최근 급등을 보이다가 조정을 받나 싶듯하지만 다시금 상승의 탄력을 넣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연일 거래량 상위에 있는 대원전선을 포함해서 관련주들 일제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조선업체들의 호실적도 전망되는 가운데 오늘 조선과 조선 기자재도 고개를 들고 있는데요. 삼성중공업이 오후 들어서 거래량이 급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 기간 동반 매수세가 나타난 가운데 외국인 매수세가 눈에 띄게 늘고 있는 모습입니다. 상승률 상위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S바이오메딕스가 최상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파킨슨병 치료제 개발 관련 기대감에 최근 급등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매매 거래 정지 예고가 공시돼 오늘 종가가 3만 7,520원을 상위한다면 내일 하루간 거래가 정지될 수도 있는데 주가는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약세를 이어왔던 펩트론도 4거래만에 급반 등에 성공하면서 상위에 올라와 있는데요. 외국인과 기간 매수세가 나타나는 가운데 두 자릿수 급등을 보이면서 2만 원 후반대까지 회복을 했습니다. 거래량이 늘었던 YIK도 급등을 보이고 역시나 철강 관련 주들도 보이는데 포스코스틸리온과 신스틸도 상위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오늘도 상승률 상위에는 코스닥 종목이 코스피 종목보다 더 많은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신고가 종목도 살펴보시죠. 먼저 전력설비주 LS 일렉트릭 그리고 전날 상한가를 기록한 DIT 오늘도 강세를 보이면서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실적기 대감이 높아지면서 화장품주들도 고개를 들고 있는데요. 관세청에 따르면 중국 수출 비중이 크게 감소했음에도 일본의 화장품 수출액이 전년 대비 21.7%가량 증가했다고 합니다. 토니모리와 아모레퍼시픽이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하락장 속에서도 상승률에 이어왔던 음식료주들은 오늘도 강한데요. 호실적기 대감 속 음식료주 전반이 상승하는 가운데 삼양식품은 특히 오늘까지 7거래일체 상승부를 켜내면서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빅데이터로 본 증시였습니다. 빅데이터로 본 증시 오후장 포착된 그 종목에 대한 판정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즈웨이브 이권희 대표 휴먼자산운용 윤현민 이사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오늘 판정을 기다리고 있는 그 종목 지금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선주들의 선방 속에 삼성중공업 지구 오후장 더 탄력을 받으면서 무려 8% 가까운 급등입니다. 사실 오전장에는 한화오션이 더 눈에 띄었었는데 한화오션이 강하게 탄력을 받자 뒤따라 삼성중공업이 오후장 또 강한 힘을 분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동안 조선주 좋다 좋다 짚어봤었는데 그 안에서 삼성중공업은 어떤지 두 분의 판정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분석에는 윤현민 이사 그리고 기술적 분석에는 이권희 대표의 판정 들어볼 텐데요. 미중 갈등 속에 반사의 기대 플러스 실적과 그리고 본업단에서의 기대감도 계속해서 커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현민 이사님 삼성중공업 다른 조선 섹터 내에서 삼성중공업의 모멘텀과 좀 더 눈여겨볼 이슈가 좀 있을까요? 일단은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가 제가 볼 때는 가장 탄력성이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전에는 살짝 주가가 지지은 했습니다만 오후 들어서 약간 반등을 강하게 하고 있는데요. 결국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체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조선 같은 경우는 보통 헤비테일 계약을 좀 하기 때문에 계약 당시에는 보통 한 10% 정도 계약금을 받는다고 하지만 인도하는 어떤 그 시점에서 거의 60에서 70% 이상의 지금 어떻게 보면은 잔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보통 수주 소식이 나오게 되면 한 2년에서 3년 정도의 제가 볼 때는 텀이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작년부터 확실하게 지금 실적으로 좀 나타내고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뭐 2019년부터 지금 어떻게 보면 영업이익에 대한 물 계속 적자를 좀 이어가고 있다가 결국 이제 작년부터 실적이 좀 턴어라운드라는 모습이 보였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작년 전체로 놓고 보게 된다면 매출액은 한 8조 이상 그리고 영업이익은 2300억 정도를 좀 기록을 하면서 확실히 턴어라운드에 대한 부분들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1분기부터 지금 실적에 대한 부분들 특히 영업이익 자체가 상당히 서프라이즈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1분기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 아마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일단 영업이익 자체는 한 300% 이상 좀 성장을 하면서 한 827억 정도 좀 예상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1분기를 제가 볼 때는 좀 어떻게 보면 출발의 시점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히 2분기부터는 이제 FLNG라고 하는 부유식, 액화, 천연가스 생산 설비의 어떤 설계 단계가 좀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해양 매출 관련된 부분도 좀 증가할 수 있다. 결국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확실히 좀 도드라지는 어떤 그런 한 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뭐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올해 수주 가이던스도 웬만큼 또 맞출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감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제 대장주들 지금 뭐 어떻게 보면 조선 3사 중에서 좀 가장 좀 늦게 좀 시동이 걸리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수주 목표치도 달성 가능성이 높고 조선가도 계속해서 상승하면서 실적 기대 높고 여기에 또 미중 갈등에 대한 수혜 기대감까지 맞물리면서 사실 조선 섹터 전반적으로 투심이 완화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장대 양봉 이후에 더 갈 수 있는 힘이 있을지 기술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이건희 대표님. 일단 뭐 오늘 수급 자체가 워낙 좋기 때문에 지금 거래량이 일단 중요한데 거래량이 지금 제가 주봉을 한번 주봉을 보면 올 지금 3월 초쯤에 3월 11일이 들어간 이제 주에 한번 급등이 나왔는데 그때 한번 거래량이 개거 실렸습니다. 그 이후에 조정이 좀 나왔다가 지금 다시 이제 전고점 부근이 어디냐면 주봉으로 보시면 7월 31일, 작년 7월 31일 날 9,470원이었는데 오늘 아마 이 수준 근처 9,400원 부근에서 마감을 하거나 아니면 9,470원을 좀 터치하는 정도로 마감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럼 이제 충분히 이거는 이제 벗겨낼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월봉까지 분석을 해보면 주봉상으로 이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120주선을 올라타고 지금 뚫고 나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120주 이동평균선까지 뚫었다는 거는 추세가 완전히 전환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 원대까지의 상승은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1차 저항선으로 예상되는 거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한 11,000원까지도 생각보다 빠르게 올라올 수 있다. 11,000원은 사실은 예전에 2017년 6월 달에 한 11,000원대에서 유지를 했기 때문에 그 가격대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전구점 돌파를 시도하고 있는 가운데 11,000원 선까지 조금 더 끌고 올라갈 수 있는 힘, 거래량과 지금 힘에 있어서는 긍정적으로 삼성중공업에 대한 분석까지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총중압에서 기업과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삼성중공업 더 백구동을 올릴 수 있을지 바로 화면을 통해 판정 확인해 봅니다. 네, 지금 뭐 답이 딱 나온 것 같습니다. 오늘 강한 탄력을 받고 있는 조선주 내에서 삼성중공업 더 달릴 수 있는 힘에 대한 공통된 의견을 주셨는데요. 기업 분석의 한마디를 조선 3사 중 가장 탄력적인 종목이다. 그래서 더 달릴 수 있다라고 꼽아주셨으면 탑픽으로 보시는 거네요. 윤여민 이사님. 네, 저는 조선 3사 중에서 삼성중공업을 탑픽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 앞에서 기술적 분석을 해주셨습니다만 사실은 마디마디에서 상당히 주가가 탄력적으로 버티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5,000원대, 7,000원대 어떤 이런 부분에서 계속해서 좀 박스권을 좀 만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9,000원 선을 올라가게 된다고 하면 또 다른 좀 어떻게 보면 저점을 올리는 그런 박스권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상승에 대한 부분들 또 수급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기간과 연기금 특히 외국인의 매수가 계속 들어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상승률은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간 인급 중 판정 종목을 통해서도 사실 한화우션, 한화엔진까지 더 달릴 수 있는 힘에 대해서 긍정적인 분석을 들어봤었고 오늘 또 장대 양붕으로 좋은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 삼성, 중공업도 더 달릴 수 있다 하면 이권인 대표님 그럼 매수 타이밍을 어떻게 잡아봐야 되나요? 일단 오늘 종가에 제가 볼 때 한 절반 정도 사보시는 것도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요. 본인이 사고 싶은 욕구 애쓰신 분들은 투자 금액의 한 절반 정도 사보시면 될 것 같고 오히려 내일 만약에 밀린다고 하면 오늘은 외국인들이 강하게 매수를 해주고 전체 시장을 사주고 있기 때문에 더 강하다고 생각했으면 내일 또 만약에 장이 빠질 수도 있죠. 그럴 때 대비해서 내일은 또 한 번 더 사시면 되고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내일 올라가면 어떡하냐? 내일 올라가면 더 따라 사셔야 됩니다. 고점을 뚫고 나가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탄력을 생각보다 빨리 받을 수 있다. 그러면 물려도 사실은 기다리면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자신감 있게 매수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빠져도 올라도 더 담을 수 있는 긍정적인 신규 매수에 대한 의견 삼성중공업 주신 만큼 두 분의 판정을 통해서 더 달릴 수 있는 임 삼성중공업을 비롯해서 조선주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오후자뿐만이 아니라 틈새를 이용해서 더 달릴 수 있는 두 분의 종목도 함께 겨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오늘 힘을 내주고 있는 두 종목입니다. 먼저 중국의 노동절 연휴가 오죠. 나아지고 있는 중국 지표 개선에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 속에 꿈틀대고 있는 종목 그 안에서 롯데관광개발 그리고 그에 맞서는 오늘 CX의 일부 종목들도 들썩이고 있는 가운데 퀄리타스 반도체 과연 달릴 힘이 어디서 나올지 겨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롯데관광개발 최근에 많이 회자가 되는 만큼 관심도가 또 높아지고 있어요. 그렇죠. 올해 회사가 조금 전환되고 있는 과정 그다음에 이번 1분기 실적 발표가 아직 안 났는데 흑자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올해 한 300, 500억 이상 영업이익이 날 걸로 예상을 하는데 얼마 전에 자산평가도 굉장히 잘 이루어지면서 사실 부채 비율도 굉장히 줄어들었고요. 제주 드림타워를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코로나 기간에 굉장히 어려웠죠.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에 이미 중국 관광객들을 많이 유치하면서 개별적으로 영업을 굉장히 열심히 해왔던 회사고요. 지금 현재 최근에 한 번 만 원대를 돌파했다가 다시 한 번 주저앉았는데 다시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올라오고 있는데 그때 올라갔던 이유는 사실 2월달, 4월달, 2월 말쯤에, 3월 말쯤이죠. 2월달 이제 관광지표가 발표될 무렵에 한 번 더 들썩였다가 다시 좀 조용해졌는데 최근에 보면 제주도 쪽에 항공편 계속 늘어나고 있고, 증편되고 있고 지금 상해라든지 북경, 그 다음에 중국의 주요 도시들이 제주도로 향하는 비행기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크루즈도 아마 5월달에만 7, 7척 정도가 지금 제주도에 쉬었다 가는 걸로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롯데관광개발이 운영하고 있는 드림타워죠. 롯데 드림타워의 숙박 예약률, 노동절 연휴만 하더라도 한 85% 찼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5월달은 한 90% 육박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제주도로에 많이 방문하면서 결과적으로 카지로 영업이까지 증가할 걸로 예상되고 있는 롯데관광개발, 여전히 파라다이스라든지 GKL에 비해서 못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는 충분히 매수 가능한 영역이라고 보고 있고요. 목표가는 좀 길게 보시면 한 13,000원까지는 언제든지 튈 수 있다. 예전에 13,000원에서 내려올 때 거의 저항 없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거의 매물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시고 접근하셔도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8,000원으로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광인 대표는 요즘 종목들은 굉장히 좋거든요. 글로벌 텍스프리도 그랬고 사실 우리 인급 쪽에서 살펴봤던 기아에는 빠져도, 올라도 사야 된다고 했는데 제대로도 시세에 부출하지 않았겠습니까? 오늘의 종목, 롯데관광개발도 기대를 걸면서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에 맞서는 퀄리타스 반도체입니다. CX에 관련해서 좀 들썩이고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 퀄리타스 반도체를 주목하는 이유 어디에 있을까요? 사실 반도체에서 확실히 순환매가 빠르게 돌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HMM을 시작으로 해서 온 디바이스에 CX에를 한번 어떻게 보면 작년부터 수급이 좀 돌았고 오히려 HMM 관련된 종목들이 한 6개월 정도 쉬는 사이에 다시 또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 최근 같은 경우는 또 DRAM 관련된 뿐만 아니라 또 NAND, 여기에 또 비메모리뿐만 아니라 메모리까지도 계속해서 순환매가 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시세를 냈던 CX에 관련된 쪽도 다시 한번 순환매가 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퀄리타스 반도체 같은 경우는 IP 회사라고 합니다만 거의 삼성전자 관련돼서 지금 CX에 관련된 회사로 계속해서 시장에서 인식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차세대 인터페이스 교육이죠. PCLE 지금 6.0 파일을 지금 개발하고 있는 상황. 여기에 제가 볼 때는 좀 과학기술정보통신연구랑 국책까지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침략 관련된 인터페이스 개발도 진행 중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최근에 삼성전자가 지금 CX에 관련돼서 거의 이제 플랫폼처럼 세운 선보인 게 있습니다. 특히 이제 DRAM, NAND, 여기에 또 하이브리드까지 거의 이제 CX에 기반으로 솔루션을 지금 대거 선보인 부분이 있는데 이와 관련돼서 제가 볼 때는 제2의 HBM까지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 그와 관련돼서 퀄리타스 반도체는 충분히 수혜를 다시 한번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네오쌤 TLB가 좀 움직였었고 퀄리타스 반도체도 나름 선방하고 있기는 하지만 최근에 좀 쉼의 움직임이 나왔던데 다른 최근에 장비 좀 워낙 급등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 순환매가 나온다면 퀄리타스의 반도체의 반등도 기대해볼 수 있겠죠. 오늘 롯데관광개발과 퀄리타스 반도체 두 분의 종목 함께 겨뤄봤습니다. 다음 주 같이 또 승리도장 어디에 찍힐지 기대를 걸어보도록 하죠. 네, 여기서 두 분과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번희 대표 그리고 윤녀민 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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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